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과 사람의 권영찬입니다. 이 최근 CSI 같은 미국 드라마를 보면 프로파일러들의 활동상이 많이 비춰집니다. 이 프로파일러들은 실제로 연쇄살인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범죄에 있어 용의자의 성격이나 행동요령들을 구속해 수수께끼 같은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일과 사람은 바로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 경찰대학교의 표창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큰 사건, 사고들이 많이 터지잖아요.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수사 방향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분석, 그리고 이후에 신문 과정에 대한 준비,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죠. 우리가 화면상에서는 많이 보고요. 교수님도 자주 TV에 등장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파일러, 구체적으로 알기는 하는데 정확한 뜻과 하는 일은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로파일러 하면 프로파일링을 하는 사람들, 프로파일 하면 우리가 흔히 언론, 신문 등의 누구의 프로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특징적인 면들, 범죄 현장에서 범인의 특징적인 면들을 뽑아낸다고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용의자가 검거되면 그 용의자를 신문할 때 그 사람의 특성에 맞는 신문기법을 준비하고 또 심리적인 싸움을 통해서 유리한 답을 얻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사건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또 범인 형태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추측도 가능한 거네요. 추측이라기보다는 과학적인 기법들을 동원을 해서 추정이라는 형태로 가능성들을 추출해내죠. 네. 지금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인데요. 궁금한 게 어린 시절 꿈은 프로파일러가 꿈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거였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프로파일러라는 용어 자체도 없었고요. 없었죠, 사실은요. 다만 추리소설, 셜록홈즈 시리즈를 보면서 막연하게나마 그런 역할을 꿈꾸긴 했죠. 다만 그 이후에도 대통령이 꿈인 적도 있었고 군인 아저씨, 또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나운서 분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저도 크면 아나운서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막연한 셜록홈즈에 대한 동경과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은 늘 마음속에 있었죠. 네. 선배, 그럼 제가 알기로는 국립경찰대학교로 들어가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때는 어떠한 꿈을 갖고 경찰대학을 들어가셨습니까? 사실은 경찰대학을 들어가게 된 솔직한 이유는 팜플렛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였어요. 제복을 딱 입은 모습이요. 아니요. 오히려 다른 사관학교 같은 곳은 제복 입은 멋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당시 제가 입학하던 85년, 1985년도에 나온 팜플렛에는 축제 장면이 첫 페이지를 장식했어요. 거기에 낚이셨네요. 네. 뭔가 좀 딱딱할 것 같았는데 낭만과 자유가 있고 또 같은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아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동기였습니다. 그럼 경찰대학을 나오셨으면 현장 근무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89년에 졸업을 해서 제주도에 제일 먼저 갔고요. 제주도 해안전경대에서 초대장 1년을 하고요. 그다음에 화성경찰서로 와서 1년 근무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부천경찰서 이렇게 현장 근무들을 쭉 했습니다. 현장 근무를 하시다가 어떠한 인연으로 교수님 자리를 또?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특히 현장 수사를 할 때 화성경찰서에 처음 배치됐을 때는 그야말로 경찰관으로서는 초년병이죠. 경험도 없고 그런데 막 가장 커다란 사건. 사실 큰 사고들이 화성경찰서에 많이 일어나죠. 연세살인 사건이 한창 8차, 9차, 10차 진행되던 때였거든요. 그때 저는 전혀 보탬도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이라는 데서 무력감도 느끼고요. 더 나아가서 범죄자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 같아 보이진 않는데 우리 경찰이 그야말로 수백 명이 한꺼번에 동원돼서 온 화성지역을 이잡듯이 뒤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도 범인을 못 잡는다는 것은 많은 자괴감을 느꼈는데 이후에 제가 부천경찰서로 가서 실제로 형사계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서 선배 경찰분들은 그냥 딱 끝кол고 싶어요. 블럭